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드러나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스님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렐리한테처럼 주 말씀이 써버리고 오주의 정보색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금과 비판 반란당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외신에 손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불타시고 불타시고 반란당이 다가와도 다시 도와주네 혼혜지세 이는 은혜의 내 힘 지올에서 구원을 가네 할렐루야 내 중의 환상처럼 내 중의 환상처럼 다른 뼈가 사라가며 또 주의 종 다위 세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수수할 때가 이르렁 흔들바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대 수수할 때가 이르렁 수수할 때가 이르렁 흔들바는 이어졌네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내 힘 지올에서 구원을 가네 우리 목소리냉 박수질려 널 아시군이 불타시고 나 바랄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내 힘 시올에서 구원을 가네 어제도 깨셨고 우리 목소리냉 이는 은혜의 내 힘 시올에서 구원을 가네 어제도 깨셨고 오늘도 계시네 계시네 이제 곧 이제 곧 오시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깨셨고 어제도 깨셨고 오늘도 계시네 이제 곧 오시네 어린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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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